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소재의 제보마리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대 과장입니다. 마리나 선박이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이곳을 마리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지 시설,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그런 계류시설, 이를 사용을 지원하는 기능시설, 해양내적복합시설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류시설은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장교, 안벽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요. 부두는 이런 계류시설을 포함해서 하역시설, 관리건물, 야적장, 여객터미널 등 이런 것을 포함되는 항만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채공중공된 제보마리나를 포함해서 38곳의 마리나가 운영 중에 있고요. 총 2,700여 척의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9%인 해상이 차지하고 있고요. 1,862선석, 육상이 31%인 844선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도권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배후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하고 부울경 이런 쪽에 좀 몰려있고, 또한 접근성이 편리한 강원도 쪽에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리나에서는 보통 선박관리업, 악천호시라든가 평상시에 이런 선박관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만 출입구라든가 순찰을 매일 돌고 있기 때문에 마리나 별로 직원들이 출입구라든가 창문을 좀 닫아주는다든가 계류줄을 좀 단단히 동용해주는 그런 정도의 기본 서비스 정도로 하고 있고요. 보통 계류고객 개인들이 보통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선박을 보관, 계류하고 있는 계류고객의 경우에는 낚시라든가 섬투어, 보팅 등 이런 것을 좀 즐기고 있고요. 최근에는 해외처럼 선박 내에서 굳이 운행이나 이런 걸 나가지 않더라도 선박 내에서 콘도나 펜션처럼 가족들을 초대하거나 본인이 쉼 형태로 이런 것을 레저를 즐기는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일반인들은 선박을 이용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보통 참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고 또한 조성된 공원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찾는 편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를 보면 1년에 3,600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온다고 보면 되고 또한 선박을 보관, 계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통을 찾고 있는 편입니다. 국민 소득이 아무래도 증가하다 보니까 단순한 해양 경관이나 해수욕장 이런 활동에서 벗어나서 보팅 낚시, 이런 해양 레저 장비를 이용하는 그런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라든가 해외에서 보던 이국적인 장면들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상계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출항이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편합니다. 다만 해상에 있다 보니까 침수 위험이 있고 하부에 수중 동식물들이 부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호도로 작업을 좀 해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서 그런 동식물들이 부착을 방지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수상에 있다 보니까 관리비도 더 들고 계류비도 더 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와 반대로 육상계류 같은 경우에는 하부 표면에 이제 수중 동식물들이 낄 일이 없기 때문에 하부 페인트를 칠할 일도 없고요. 또한 계류비도 좀 싼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와 반대로 편한 수상의 해상계류에서 편한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오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육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개인의 차량이라든가 별도의 장비를 이용해서 수중으로 해상으로 런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라든가 본인 차량에 대해서 그런 견인 장치라든가 이런 별도의 장치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 25피트가 넘어가면 2톤이 넘어가고 뭐 30피트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3톤이 넘어가기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견인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안전상 위험도 따릅니다. 그래서 25피트 정도 되는 급은 이제 육상계류를 두시는 게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만 이제 런칭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계류비라든가 관리 차원에서 좀 수월할 수 있겠고요. 그 이상 되는 30피트 이상급 되는 것들은 수상에 놓으셔야 아무래도 런칭하는 그런 부담감, 위험 부담도 없고 계류비도 좀 저감할, 계류비도 아낄 수 있겠습니다. 마리나는 마리나 항만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마리나 항만법에 따르면 마리나 선박이 계류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 선박에는 모토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된 사항이고 다만 각 마리나별로 규정을 좀 정하고 있어서 보통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보토보트 혹은 요트 이런 것들만 계류 가능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단서들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에 따라서 조례하고 관리 유정을 통해서 이용 요금을 정하고 있는데요. 장기간으로 이제 계약하게 되면은 보통 할인을 해줍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부마리나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10%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수기, 비수기가 존재를 합니다. 이제 리조트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할인, 요금 차등을 둔다든가 할인을 두고 있는데 마리나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없고 보통 이제 마리나에서는 계류 요금을 투자비, 추진사업, 운영비 등 원가 계산비를 포함한 것과 주변 마리나 시세도 좀 참고를 하고 있고 또는 이제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요금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양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수 쪽에 있는 공공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35비트 기준으로 월 25만 6천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고 수도권에 있는 민간 마리나의 같은 경우에는 월 한 80만원 정도 계류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하고 육상에 따라서 계류 요금이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해상 같은 경우에는 중공도 해야 되고 계류 시설 조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제부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36비트 기준으로 월에 수상은 58만 3천원 육상은 38만 5천원으로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계류 시설을 이용하려면 일단 사용 전에 신청서와 사용 요금을 미리 납부하셔야 되고요. 필요 서류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국적 증명서 또는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 등록증이 있겠고요. 그와 함께 안전검사증, 면허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자나 혹은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신청서하고 그게 따른 등록 증명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마리나에서는 피해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시설물 관리 부주의 혹은 시설로 인해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마리나가 책임을 지고 있는 편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건 좀 자세히 좀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사용자 또는 제3자 및 과실,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나에서는 기상 악화나 특별한 상황 시에 사전 문자를 통해서 고객에게 안내 고지를 하고 있고 안전점검들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주는 이와 별도로 계류줄을 단단히 매놓는다던가 그런 악재살의 비밀 같은 경우를 잘 관리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개인들이 아무래도 필수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마리나에서는 법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와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별도로 수실물에 대한 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보관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리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부 작업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먼지나 분진 이런 것들이 많이 날리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가 집신시설들이 갖춰진 그런 적합한 시설에서 수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적용받지 않는 그런 수리 작업 터치업 작업이라든가 엔진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밑에 천막을 깐다든가 밑에 오일이나 이런 것이 침범받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마리나다 보니까 마리나 항범법에 따르고 있는데요. 마리나 항범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거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이 이행기간이 1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제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마리나의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변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요금이 120% 정도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간의 양도는 일단 불법입니다. 예전에는 계류선석이라든가 선박을 같이 판매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선박 등록증 소유자하고 사용자, 신청자가 일치해야 된다는 그런 서류도 굉장히 강화해서 보고 있고 계류갱신기간을 3년이라든가 이런 걸 제한을 두다 보니까 제한을 둬서 규정을 강화하고 감시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리나의 경우에는 조성비가 수십억에서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의 공사 시설로서 아무래도 공공이나 대기업 소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도 위험이 적고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타기업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계약이 유지돼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부도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난다면 그런 법적인 부분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계류의 효율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드라이 스토리지가 좀 필요한데요. 드라이 스택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3, 4층에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창고형 매장처럼 선박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작은 공간을 좀 활용하기가 좋고 마리나 지게차를 이용해서 마리나 직원들이 직접 런칭을 해서 내려주고 올린 다음에 세척까지 해주는 그런 작업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굉장히 편하고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국내 마리나에서는 아직까지 육상계류에 대한 수요가 좀 낮고 마리나에 대한 시설 투자가 좀 점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나가 성공 사례를 아직까지는 찾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시설 투자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육상계류 수요가 좀 증가하거나 이를 감안해서 마리나가 좀 신축으로 생기게 된다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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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